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 의미가 plays 그냥 위험했어 뭐 그런..건가? 피 타자 비어! 오 뭐야 오! 야 그래 쳐 들어온 내가 내가 막아줬잖아! 나뉘었으면 다 무너질 것들이 오오? 이러지 마? 오 영감! 오이 마스트 영감.. 오 nutrients 오오오오오... 오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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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리고 찔리고서피 현실로 돌아온 건가? 아 그런 것 같네요 아, 이런 상 유리관이 아니라 그냥 얼굴만도 없는 거였구나 뭐지? 왜, 애, 애도 뭐 언제 들어가는 거지? 쉴 시간 죽은 건가? 쉴 시간인가? 흠 뭐야, 지금 목베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뭐야? 아, 후드였네 목베게가 아니라 어, 움직일 수 있네? 어, 음... 뭐, 정보를 얻어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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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쟤네가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리나요? 어? 여기 환풍기로? 뭐, 엿듣는데 둘이, 둘이, 뭐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언쟁을 벌이고 있죠 음,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이거 왜 자막 지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어? 명작인데 명작이라고들 사람들 많이 하죠 근데 어세신 크레이드는 1, 2편을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안타까운 설정입니다 아, 안타까운 설정입니다 일단 뭐 못 알아듣는 건 두세치고 일단 그래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요 저는 주인공의 이름도 모르겠어 다 엿들었어 오케이, 갑시다 다시, 다시 가면 되는 건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건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건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 뭐 방에서 쉬라 뭐 그런 뜻인가? 어, 뭐 방에서 쉬라 뭐 그런 뜻인가? 뭐 레스트 뭐 이런 말을 들은 거 같은데? 어 여기로, 여기로 가서 쉬라는 건가? 손가락질 했는데 제가 뭐야, 뭐 열어줐 열어줘야지 쉬던 거 하지 어, 따라가면 되나? 어, 나 못지나게 막아, 막혔어 어, 어 어, 카메라 왜 이래, 어 뭐 지가 가서 쉬겠다는 거였어? 뭐, 지가 가서 쉬겠다는 거였어? 뭐, 나 어떡하라고? 저 여자한테 가보자 저 여자한테 가보자 뭐, 뛰는 게 종용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죠 아무 버튼이 누르되 당신 진짜 어새신이에요?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이렇게 16? 60? 60년? 음 음 뭐라는지 모르겠어 왜? 유노? 어, 저 팬 탐나 번쩍번쩍 뭐 뭐라는지 모르겠어 어 뭐라는지 모르겠어 나의 뭐 유산 뭐 이런 건가 뭐 뭐, 미안해요? 나도 미안 다시 잠들어야 돼요 뭐, 또 말거라? 뭐 다른 어, 다른 어새신은 뭘 어쩌저쩌구 다른 어, 다른 어새신은 뭘 어쩌저쩌구 또 미안하데 또 미안하데 안 미안한 게 뭐야 이 여자는 다시 잠들어야 시간인가? 다시 버튼을 누르십시다 다시 버튼을 누르십시다 다시 버튼을 눌렀는데 10월 아우, 나를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일하는 중이에요 뭐, 이런 뜻인가? 아우, 난 말할 수 없어요 으음... 이제 와서 또 진행이 막히네 살짝 저 여자한테 말 걸어... 건가? 쓸데없는 것만 말하고 있어 일단 한번 또 찾아 봅시다 뭐가 있는지 여긴 아닌 것 같고 아 방으로 들어오는 거였어 대밋 문이 잠겼어 뭐 또 자? 저 또 자는 거 아니었나? 뭔 아침이 잤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이씨 그치 저런 남자가 저러고 쳐다보면 깜짝 놀라졌어 나와 뭐 이런거죠 아니 쎈가고 가고싶어 너무 시끄러워 뭐 어쩌라고 임마 희생 뭐 어쩌저고 길막져내요 아저씨 아니 못 지나가 아니 뭐 최곤막저저저고 에듀케이션 뭐 친거야 뭐 뭐 뭐 어 어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줘 아 이제 나갈 수 있게 했네 말 맞네 그 아저씨 참 다시 다시 쉬워지죠 컨티뉴 로드 레드 메모리 최근 메모리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나는 살아있어 뭐지? 실패하러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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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러 왔을때 그 상황인가? 알타히르 기억조작이라도 있는건가? 디 아더 어떻게 단호하게 말하고있죠? 뭐야 자유 뭐 어쩌저쩌고 원하고있다 뭐 현명하지 못하다는건가? 형제들 형제들 모두 저쩌고 사골하러 왔을때 사골하건 깨하러 왔다 그 아저씨 브라더후드 악 call 어여 아니 그녀니 얘를 찔러! 아까 찔렀잖아 찔러! 못 나가 갇혔어 꼭 대화 지우개에 빠져들어야 돼 지금 스킥..님 스킵버튼 매너여 대화가 되게 길죠? 어 이거 풀렸다 핀 데모티드 카운트킬스 뭐야? 무기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거지? 마스터한테 다시 말을 걸어볼까 일단? 다시 말을 걸어보고 해봅시다 야 할배 여기 할배 쪽으로 못 들어가네? 무기를 다 잃었어 지금 그냥 가자 저 할배가 목표가 아닌거 같애 일단 저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맵에 뜨는대로 뭐야 헌터 쩌쩌쩌쩌구 알았다 알았다 뭐 뭐 장비를 내놔라 이런건가? 아 그러고니 장비가 하나도 없네 칼도 없고 등이 칼도 없고 수리공 같은것도 없고 뭐 비니지 마켓? 또 또 또 가야되네 음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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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되는건가? 저 멀리 오케이 120걸음 정도 남았죠 찾아가 봅시다 70걸음 장비 주는얘가? 지름길로 갑시다 굴러! 어 데미지를 입네? 어 데미지 입었어 뭐 고장났다는건가? 어 피 한칸 남았어 뭐 뭐 어디갔어 얜거같은데? 얜거같은데? 뭐 말을 어떻게 열어 뭐지? 이글비전을 하는건가? 하얀색이면 우리팬이잖아 칠한건가? 래제 아 쟤가 밭 10 0 뭐야 어떻게 된거야 쟤가 아니었던거야? 아니었던거야? 뭐 어떻게 하란거지? 말을 걸러 한건지? 말 걸은거 같은데? 말을 어떻게 오는거야? 얘야, 얘 때리는거 아닌가? 표시는 쟤네로 나와있어? 뭐, 뭐,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대화하기 뭐 이런게 안떠? 다시 나왔어, 이네 음... 이것도 아니고 뭐지? 야, 답답한데? 얘네 패, 패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이, 이 아이콘 표시는 뭐냐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Q 아니고, R, R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T, T 위글비전펀치, 젠틀푸시 점프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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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 아이콘 아이콘 또 새로 나타났어 입에.. 에이.. 씻.. 뭐.. 씻.. 뭐 어쩌고저쩌고 씻.. 써있던데.. 아.. 답답하네.. 온 더.. 리얼 바이 벤치 아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누군을 하라? 오케오케오케 듣는거 엿들어라 아.. 아.. 이야그랬다와.. 한글로나 얼마나 친절해 주변에 뭐 어쩌저쩌고 문을 열어 겁이 질렸다 뭐 형제 뭐 어쩌쩌구 이렇게 뭐 하나 파인드 비스켓 웨...웨벌? 저기서 뭐 칠하고 나오는데 가볼까? 좀만 여기로 가는 걸로 나와있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14...15... 픽...포켓 미션 여기 앉아서 픽 포켓이 뭐 어쩌저쩌구 써있는데? 뭐야 투 크로즈 픽 포켓 액티브 픽... 픽 포켓 포켓 미션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어... 어...뭐야뭐야뭐야 난 눕기도 없는데... 어...어... 죽었는데 나? 맨손으로 어떻게 이겨 맨손으로 어떻게 이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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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 아 어 영어로 되있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 그 문이? 그 문이? 그 문을 받았다 그 문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자 하 하 하 아 하 하 하 하 하 하 Listen, I'll see what I can do, but please, I need to be alone right now. Come back later. As you wish. Hmm. 다시 진행해줘 조용히 뒤를 밟습니다 뒤를 밟는 미션 같은데 뒤를 밟는게 맞나 진짜? 되게 수상해 보이죠 자꾸 두리번거려 되게 수상해 보여요 자꾸 두리번거려 이렇게 하는게 맞나? 어? 내가 봤을땐 그치? 때리는거야 실패했대 아이쒸 아이쒸 웨이트 포 세컨드 아 답답했네 잠깐 끊고올게요 그 공장을 봐야겠어 돌아왔습니다 소매치기 미션인가 보거든요 너무 멀리있어 뭐 훔치는 버튼이 나온다는데 뭐 훔치는 버튼이 나온다는데 버튼 바뀌는게 안보이는데 앗 이거 음 어 으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슬금슬금 지금 떠들고 떠들고 떠들어 아아 요렇게구나 어... 이런거였어 자, 쥡시다 소매치기 해야될게 또 있나본데? 근처에 못가고 음...뭐라 떠드는걸 들어야겠네요 이 부분은 스케줄드 플레이스 앤 비팀 언틸 히 스피크 따라간 다음에 계획된 장소에서 그를... 그를 때리고 뭐 말하게 하라는건가? 오오오오오 이 양반이 싸움 잘하네 오오오 어...떼려서...불개해라 이런거구나 뭐...뭐...내가 열었...문을 열었어 뭐 이런 말인가? 오오오오 죽어요오오오오 제발 말하지 마세요오오 이런건가? 배신자를 잡아왔습니다 배신자를 잡아왔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용납을 써 그래 죽여라 인데시아 넌 죽을 것이다 흐어억 흐어억 칭 자네에게 이 칼을 가서 하네 다키야거라 나의 아이아 나의 아이야 아, 이거 리스트에 뭐야 아홉 개의 이름이 있다 죽여라 뭐 이런건가? 이 방법은 너의 이름이 될 수 있어 나의 생활을 제거해 나의 가장 대화한 요소는? 아홉? 뭐 질문 있니? 블랙마켓 뭐 뭐 뭐? 비둘기 날아갔어 아 어 뭐 뭐라는거지? 으허허허허 그냥 가면 되나? 어 다시 장비를 얻었어 날이 살아있네 따끔따끔 랭크 1 메모리 3 아 일단 일단 저기 산으로 가라는 건가? 뭐야? 뭐야 뭐야 맞고 탕 탕 뭐라 붙여라 셧 탕 맞고 탁 탕 탕 이게 탕 탕 어택 연속 누르면 되는건가 그냥? 프레스2 어택 프레스 2 어택 프레스 2 어택 프레스 2 어택 뭐지? 이 quero! 이럴 줄 found him! 내 학생들은 무거워선을 다 넣어야 해! 흐흐흐흫 하나도 모르겠다 튜넬얼 나가자 예쓰 넌 너무 오래가자, 알겠어 이리로 가봅시다 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